혼자 있고 싶어. 그럼 호텔 갈까? 호텔은 비싸고. 집 근처에 모텔 있더라. 그리로 가. 어서 오세요. 방 있어요? 지금 일부 공사 중이라 좋은 방이 없네요. 온돌방 하나 있는데 괜찮겠어요? 에어컨도 고장인데. 어디 가자? 어차피 에어컨 필요 없어. 괜찮아요. 그 방 주세요. 아 여긴 너무. 지금 너무 힘들어. 얼른. 그냥 주세요. 나가자. 냄새는 아닌 것 같고 안되겠다. 나 좀 누울게. 어어. 사탈힘도 없어. 배도 아프고. 조심조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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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좀 먹어야 되는데. 어머니한테 전화드려. 적당히 핑계대고. 한숨만 잘게. 알았어. 걱정 말고 져. 따뜻한 음식 드시게 하고 편하게 해주세요. 많이 아플 거예요. 잠깐 나한테 올게. 그래. 어머니 젠데요. 오늘 저희 둘 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왜? 저희 여행 왔어요. 호텔표 하나가 생겼는데 오늘까지 마감이라 급하게 왔어요. 그런 줄 알고 계세요. 뭔 일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. 야 복댕협이야. 이게 뭔 소리야? 오냐오냐 했더니 말도 없이 여행을 가? 이걸 어떻게 혼내줘.